엄마한테 보내야겠다 라이브를 인사해요? 네 동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어나더 클래스에 왔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음식을 저희 엘프분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이 케이크 보이시나요? 이거 진짜 아까워서 못 먹겠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몸에 좋은 전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기는 랍스터 그리고 몸에 좋은 야채, 아보카도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또 어? 이거는 삼계 진생그라탕 삼계탕 어? 삼계탕 방금 그전에 삼계탕이 영어로 진생그라탕 어 역시 영어를 역시 열심히 하는 우리 신종훈 매니저님 우리 이기현 매니저님 아 그리고 이기현 매니저님은 또 영어 그 이제 교육을 교육자였던 선생님이셨던 많은 단어를 또 알고 계시고 네 아무튼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